천하의 헌세마왕이, 이게 무슨 꼴이랑? 질투 마녀! 그러니까, 잘난 척도 정돈꽃 하셔야지. 날아와! 대마왕이 없어지니 세상이 조용해졌군. 피로 물든 이 손이... 평화로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? 사람 사이예요! 아이고, 감사합니다 용사님! 정말 감사합니다! 아이고... 용사? 혼세마왕이다! 혼세마왕이야! 역시, 난 이런 취급인 건가? 혼세마왕이여, 천자패에 봉인된 힘을 깨웠구나. 드디어, 삼천년 동안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구나. 혼세마왕, 수고했다라. 아주 잘했어. 대체, 난 누구란 말인가? 아니, 난 무엇이란 말인가? 네 기억은 지워졌지만, 네 녀석은 중간계 마족이 아닌 천계의 인간이었지. 아니, 천계의 왕족이라 해야 맞겠군군. 천계의 태자, 천세태자가 바로 네 녀석이다. 천계의 왕자? 내가?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아. 질투 마녀! 어머! 다행히 날 알아보긴 하네.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난 동료도 못 알아보나 걱정했잖아. 내가 이곳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냈지? 여자에겐 육감이란 게 있잖아. 내 육감에게 물어봤지. 허튼 소리하지 마라. 대마왕의 버려진 사냥개가 내게는 무슨 볼일인가? 대마왕님의 사냥개는 나 혼자만이 아니었을 텐데. 내가 버려진 사냥개라면 넌 주인의 손을 문 괘씸한 사냥개지. 날 찾아온 목적을 말해라. 질투 마녀! 네 힘이 필요해, 혼세마왕. 다시 우리와 손을 잡는 건 어때? 거절한다면? 흠, 그래? 여자의 부탁을 거절하는 남자는 후회한다는 말이 있던데. 허튼 수작풀을 생각하지 마! 난 다시는 대마왕의 개가 되지 않을 거다! 아주 겁을 상실했구나, 혼세. 좋아.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낸 사냥개는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수밖에. 얘들아, 한 번 놀아드리렴. 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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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! 이런 녀석들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? 그립지 않았어? 내 연주가 말이야 뭐라고? 혼돈에서 빚어낸 절망의 선율이요 적의 정신을 흩어놓아라 어지러울 랏! 이건... 어때? 기분이? 이쪽이야, 혼세마왕 그래, 이제 나와 손잡을 생각이 좀 드시나? 어디로 도망친 거냐? 천하의 혼세마왕이, 이게 무슨 꼴이랑? 이렇게με 속은 질투 마녀 그러니까... 잘난 척도 정돈껏하셔야지 그만! 그 정도면 됐어 뭘 하려는 거냐? 대마왕은 봉인됐다! 잊은 건 아니겠지? 그래서 널 찾은 거야 그리고 넌 우리한테 힘을 보태줄 수밖에 없을걸? 뭐라고? 그, 그건… 다시 돌아오라고, 혼세마왕 심연에서 꿈틀대는 악령들의 원안이여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일깨우고 악으로 물들여라 마귀마!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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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악 어? 번세마왕? 그건 내가 주는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? 오랜만이야? 대마왕 폐하에 충직한 사냥개, 헌세마왕 사냥개라, 나쁘지 않군 좋아, 그렇게 나와야지